20 satisfying 자~~ 우와! 진짜 금메달이신가네 오신다~~ 박수 x6 와! 우리가 봤던 스키야 저거야 나야 Ihre 스킬 티카 다르잖어 사과 일루와 황금이오 황금! 만져볼 사랑 가서 얘들아 금메달 구경해 금메달이 저런 거야 너무 세게 만지면 안 돼 그러면 세 분 중에 우리가 한 번 살짝 보죠 얘들아 앉아서 봐봐 앉아서 봐야 돼 스케이트 얼마나 잘 따시는지 구경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박생희 선수가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박수 레디코라 그랬잖아 레디코라 진짜 열심히 해 맨 바퀴만에 잡는지 한번 봅시다 세 바퀴 출발선 가장 안쪽에 박생희 선수 가운데에 유진 선수 그리고 맨 바깥쪽에 김진표 선수입니다 응원해 출발했습니다 박생희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김진표 선수 유진 박생희 선수가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표 한 바퀴 벗고 도왔어요 한 바퀴 진짜 빠르다 김진표 빨리 가 유진 유진 빨리 가고 유진이 박수 유진이 박수 유진이 박수 마지막 유진 이준 유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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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거 유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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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선생님한테, 이 선수한테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 생각하시면 그 선수한테 가서 다 가운데로 몰리지 아니 가서 한 번으로 자, 배우고 싶은... 아, 얘는... 괜히 탄다? 난 이창화 그러니까 자, 배우고 싶은 선수한테 가세요 자, 아이들이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아빠들이 선택하겠습니다 자, 가세요 자, 누가 배우러 가세요 배우고 가세요 배우러 가세요 배우러 가세요 어디 갈 거야? 후야, 후야! 후야, 후야! 후야, 후야! 후야, 후야! 아, 제발! 자, 여기 두 명! 자, 민희 여기 왔고, 아버님 아버님의 마음에... 저는 뭐 제 마음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후야! 우리 아빠랑 같이 자자 자, 가자 가자 누나 따라와 자